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멈추라는 지시는 무시하고 질주합니다. 계속 차로를 바꾸고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옆에 있는 차가 정말 휙 하고 흔들릴 정도로 승용차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자 다시 버스 전용차로로 달립니다. 정체 구간을 맞닥뜨린 승용차는 그제야 속도를 줄입니다. 이렇게 16km를 달렸습니다. 순찰차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몹니다. 이 승용차,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가속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순찰차 트렁크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조수석 유리창을 깹니다. 차 문을 열어 40대 여성을 체포합니다. 운전자는 아기가 아파서 빨리 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 입원한 사실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선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만 받으면 됐던 여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아,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영상을 봐야 돼요, 이거는. 네, 당시 그 운전 모습,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위를 왔다 갔다 차선을 바꾸면서 쏜살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당연히 켜지도 않고요. 비상등만 켠 채로 계속 차선을 바꾸면서 달립니다. 정체 구간이 시작되니까 아예 버스 전용 차선으로 넘어와서 달리고요. 경찰이 추적하는데도 멈출 생각을 안 씁니다. 끝내 경찰차에 포위되고 나서야 질주를 멈춘 승용차. 경찰이 차량용 소화기로 조수석을 깨고 나서야 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무슨 프로 레이서 수준이에요, 진짜. 그러게요. 운전을 잘한다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기흥아 씨 쪽에서 잡힌 영상인데요. 보신 것처럼 저렇게 과속을 하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경찰차에 포위가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이해가 안 가요. 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속패들에서 발을 안 떼고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는 소화기를 꺼내서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내리세요 하고 끌고 내렸다고 보니까 40대 여성 운전자였답니다. 40대 여성 운전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가 아파요. 왜 이렇게 난폭하게 과속운전을 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대답이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음주검사라든지 했을 거예요. 음주라든지 마약도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아이 아파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입원하거나 아팠던 그런 증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그래서 저렇게 운전을 했고 저게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교수님 운전 경력 몇십 년이시죠? 한 40몇 년됩니다. 저렇게 빨리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당이 없죠. 그리고 40대 여성이 저렇게 분노의 질주를 180km까지 한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고요. 저 여성이 하는 얘기가 아이를 우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본인이 아픈 거 같네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음주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여성이 뭔가 좀 정상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면적으로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선행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평소에도 저렇게 180km를 안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저렇게 속도를 갖다 내기 시작을 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얘기 듣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만 얘기를 듣는데 분명히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제 저희 뉴스룸 단독 기사였는데 제가 취재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딱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얼마나 심하게 난폭운전을 했는지 목격자 얘기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희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버스 전용 차도로 어떤 차가 너무 위험하게 내달리면서 위에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요. 저희 차가 완전히 흔들릴 정도로 아주 무섭게 굉음을 내면서 진짜 너무 위험하다. 2차로 3차로를 되게 위험하게 막 끼어들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길래 아 저거 음주 아니면 도주 차량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죠. 그 진짜 영화 분노의 질출 보면은 이 기자 봤어요? 전 보진 않았는데요. 그 진짜 차가 쐭 하고 지나가면은 막 주변이 막 다 막 들썩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이 기흥동탄 IC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16km가량을 난폭운전을 이어갔는데 이 차량이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고 하니까 이걸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시도 무시했고요. 차선을 넘나들면서 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주 영상 자세히 보시면 이 차가 오른쪽 사이드미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시속 180km까지 속도를 높여가면서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 길이 막히는 구간을 만나면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순찰차가 이 차 앞에 가로막았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몰아서 결국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이 문제의 차량은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차선을 바꾸면서 달릴 수 있다는 건 진짜 보통 운전 실력이 아닌데요. 그걸 자꾸 저도 운전 실력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달린 것도 아니고 난폭운전이고 과속이었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었고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른바 딱지, 범칙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경찰에서도 난폭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형사처벌 불가피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차로 공무집행을 폭행을 통해서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경찰도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분노의 질주를 했는지 저희 취재기자한테 명확히 설명을 안 해주셨대요.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예 아멘